안녕하세요 노을님.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어버이날이며 석가탄신일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날이 어떤 이에게는 선물처럼 주어진 행복한 날이기도 하고 또 혹자에게는 피해갔으면 하는 아쉬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어떤 때는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글자 한자 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요. 우리 노을님 정도면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보아 잘 아실 것입니다. 늘 생활 안전이나 건강검진 등에 소홀하시지 말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중반을 넘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요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4회까지 우리 노을님들이 함께 하시며 한정수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정수씨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지만 노을님들의 그 따스한 마음에 적잖은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여유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손님을 받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남박사를 알아본 마담은 너무 늦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뒤너진 상처림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새 남박사의 눈가에는 노여움이 가득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수의 그 위험한 도발에는 무언가 다른 까닭이 있을 듯 싶었다. 단순한 죽음의 반발로 혹은 지난 평범한 삶에 대한 아쉬움만으로 그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친구가 아니었다. 이미 그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혼란이 되고 있었다. 조금 전 정수는 스스로 말했다. 아무래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머무는 고요인 것 같다고. 결국 정수는 집요한 남박사의 추궁에 감소두려고 했던 딸 지원의 편지 내용을 털어놓고 말았다. 비겁한 변명이라는 스스로의 자책으로 딸 사식을 감싸며 그때의 한복을 입은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안하지만 소령이란 아가씨를 불러주시겠소? 굳은 표정의 남박사가 막 들어온 아가씨에게 정중히 말했대. 지금 손님방에 있는데요. 그녀는 몹시 언짢은 기색이었대. 아마 자신에 대한 거부로 생각한 모양이었대. 언짢게 생각지 말아요.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그 아가씨를 찾는 거니까. 그리고 곧 일어날 거요. 미안한 투어의 말과는 달리 남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었대. 그것은 마음속의 노여움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대. 그 편지 좀 보자.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남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대. 뭐 타게? 대충 그런 내용이었소. 어쨌거나 좀 봐. 너무 화가 나서 그래. 화낼 거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 있었소. 여기에 왔던 것도 그녀에게 감정이 끌린 것도 모두 내 나약함 때문이지 그 편지에 대한 반동은 아니야. 나약함? 그래. 너무 편하다고 느껴져서 기대고 싶었던 거야. 그동안은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소. 이제 곧 좋아지겠지. 그러면 이 감성도 사귈 수 있을 거야. 애써 편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남박사는 결코 정수호의 감성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대. 편안함이란 결코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대. 더구나 그가 느끼는 편안함은 직업적인 능숙함에 따른 편안함은 아닐 터였다. 오히려 그는 몸에 뵌 체념의 편안함이라면 그의 아내에게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이리라 생각되었대. 뭐가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편지 줘봐. 그건 지원엄마에게도 일말이나마 책임이 있어. 감히 지원이가 어떻게 자네에게 그런 편지를 해? 또 그렇게 작은 것에라도 기대고 싶어하는 자네 외로움에는 분명 지원엄마 아니 자네 가족 모두가 일조를 한 거야. 어서 줘봐. 영신까지 돌먹이는 남박사의 노여움에 정수도 더는 어쩌지 못했대. 지원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며 품속에 넣어 다니던 그 편지를 정수가 꺼냈대. 그래도 처음 받은 딸의 편지였기에 소중한 마음으로 지니고 다녔었대. 남박사의 표정이 점점 험하게 일그러들었대. 간간히 새어나오는 짧은 한숨 같은 신음이 그의 노여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에게도 너무나 충격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눈에는 가장 절제된 선택으로 보였다. 단순히 순간의 격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의도되고 고심하며 깊은 내면의 절절한 미움과 증오를 낱낱이 드러낸 그 편지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고 무례였대. 어떻게 내가 내 아비에게 이런 증오를 넌 진정 모르느냐 아비의 그 깊은 사랑을 진정 내 우두는 아닐진데 어찌 내가 이런 경소를 넌 몰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얼마나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이었는지 내가 모르는 삼십오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삼십오의 신하라고 칭했다. 말투는 장난스러웠어도 마음속은 진정 그 사랑에 깊이 고개 숙였어. 그리고 부러워했지. 그런 아비를 가진 너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내 아비의 가슴을 어찌 내가 감히 그 아비 앞에서 가족을 말하느냐 세상의 어느 아비인들 한날 한시 한순간이라도 제 가족을 잊겠냐만 그래도 내 아비는 더욱 남달랐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너의 가족을 사랑했고 고달픈 세상살이가 힘겨워 술에라도 취한 날이면 언제나 너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도로했지. 특별히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다 해도 비굴하지 않은 떳떳함으로 그만하면 부끄럽지 않았고 호화로운 영화는 아니어도 그만한 성실함이면 술 취한 객기에 호통이라도 한 번 치렸만 무엇이 그토록 미안하고 안타까웠는지 허구한 날 제 무능만을 자책했어. 나는 너를 차마 용서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내 아비의 그런 겸손과 소심을 비난했다 해도 내 널 용서하기 어려우렴만 내 감히 그 애틋한 아비의 가슴에 그토록 처절한 못질을 하다니 더구나 더구나 내 잘못은 아니다만 그 아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남 박사는 구겨 던지듯 정수를 향해 편지를 내동댕이 쳤대. 그러나 정수는 그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으로 가져갔대. 그것을 뭐하게 간직해? 처음으로 받은 딸의 편지야. 정수는 남 박사의 퉁명스러움에는 개의치 않았대. 오히려 포근한 미소까지 지었대. 그게 편지야? 그럼 자네는 이런 편지나마 받아보았나? 그런 편지를 내가 왜 받아? 그런 편지라니 이건 사랑이야. 나도 처음에는 노여웠지만 다시 다시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어. 이건 아비에 대한 졸졸한 사랑이야. 사랑? 허참. 이봐. 그놈이 내게 그런 격렬한 단어를 사용한 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의미야. 나도 처음에는 많이 노여워했어.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특히 난 그 편지의 출신에서 그 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네.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 말. 그것은 이미 후회하고 있다는 아니 처음부터 후회하며 썼다는 의미일 거야. 그러면서도 내게 그런 격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사랑의 열송이 뜨겁다는 뜻 아니겠나. 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네. 어찌 그의 마음이 그의 말 그대로이기야 하겠는가 만은 그것이 본래 아비의 마음인 걸 또한 어쩌겠는가. 굳이 노여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 그 마음 앞에서 무엇인들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박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정수아의 천성이라 생각했다. 하긴 어쩌면 그 자신도 막상 자식에게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남박사의 눈에 정수아의 모습은 스스로의 달램이나 위안이 아닌 진정 그렇게 녹여버린 따뜻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비춰졌다. 특별히 깊은 인연이라도 있어서일까 남박사의 그 노엽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은 뒤 소령이 살포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망수림 없이 정수아의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인사를 했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소령입니다. 어허 난 나비가 꽃을 찾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건 처음 보는데 두 사람 연인 사이요? 그렇게 보이실 정도로 어울립니까? 남박사의 직구전 농담에도 소령은 태연했다. 오히려 정수아의 얼굴이 부끄러운 듯 붉어졌다. 낯선 얼굴은 아니었다. 그전에도 몇 번쯤 좌석을 함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으나 뚜렷한 기억은 없었다. 그만큼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도 빼어난 미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수가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박사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직업적인 익숙함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남박사의 시선이나 직구전 농담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렇다고 그렇게 별스러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태연스러움에서 우러나는 편안함 몸에 베인 섬세함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찾으면 눈에 띄는 살가운 정겨움 그럼에도 조금 더 거북하거나 천박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품위 남박사는 그것을 열정이라 생각했다. 그것도 아주 담담한 열정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그리고 순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깊고 뜨거운 열정이었기에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이 보였다. 비록 잠시 순간의 격정이라 하더라도 결코 스쳐진 할 지기는 아니었다. 분명 그것은 영원히 간직될 어느 한 단원의 삶이었다. 격정이어도 뜨겁지만은 않은 절제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열정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었다. 흐뭇한 자리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랐다. 몇 마디 나눈 것 같지도 가는데 벌써 영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남박사는 계산을 핑계로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단 둘만의 자리가 정수에게는 몹시 어색했다. 전화라도 한 번 드릴까 하다가 불편하실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령도 매우 수줍은 기색이었다. 아니요 불편하기는 그보다 그날 미안했어요. 무슨 뭐가 미안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외로 소령은 정색을 했다. 아마도 정수의 말뜻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짐작을 확인해보고 싶은 모양이었다. 아 아니요 그날 퇴근하고 다시 가볼까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나왔을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호텔 했어요? 정수가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그 단어를 소령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 예 예 정수의 얼굴이 다시 화끈 달아올랐다. 반면 소령의 표정은 환하게 밝았었다. 사실 그녀는 정수의 미안이 무산해들의 그것처럼 회피와 교만을 뒤에 감춘 채 정의 표시라고 들이미는 계산속을 말하면 아닐까 우려했던 것이다. 괜찮아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곳에 있기는 했었지만 오시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냄새 모두가 제 몸에 배일 때까지 있는다구요. 소령은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대. 선생님께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시 오실 분 같지가 않아서 괜한 부담이 될까봐 전화 걸지 않았어요. 이젠 다시 오셨으니 제가 전화드려도 되죠? 예. 나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실망할까 봐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니에요. 실망이라니요. 언제든 전화주세요. 소령은 재빨리 메모지에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 정수에게 끝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화하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할 무렵이면 저도 선생님이 뵙고 싶어질 테니까요. 정수는 열번 미소로 그 말의 대꾸를 대신했다. 다시 남박사가 들어오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에는 남박사도 아무런 농담을 하지 않았다. 짧은 동안의 많지 않은 대화였지만 남박사는 소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상대인 정수의 심정까지도 결코 이제는 그렇게 단순히 좋아라 할 수만은 없었다. 통속적이거나 심각한 그 무엇은 없다 해도 어쩌면 또 다른 정수의 미련이 될지 몰랐다. 그토록 오기처럼 바라던 또 하나의 삶이었음에도 막상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두려움이 앞섰다. 두 사람을 태운 승용차가 점점 시야에서 멀어졌다. 소령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을 넉락한 사람처럼 지키고 있었다. 분명 영원한 배웅은 아닐진데 어쩐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왜일까? 이별은 아님에도 본능처럼 다가오는 아득한 두려움. 소령은 살며시 고개를 내세웠다. 거부의 몸짓 부인의 몸짓으로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씨는 딸 지원의 투정이 짜증스럽기만 했다. 사소한 제 신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그 투정은 제 방안의 벽주를 거쳐 심지어는 베란다의 화분들까지 덜먹이더니 마침내는 아빠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원이 하고 싶었던 투정은 그것이었대. 물론 그 투정을 꼭 투정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대. 자식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었대. 또 영씨는 언제나 그런 쪽에서는 자식의 편을 들어주며 따로 그려왔었대. 엄한 듯 하면서도 다정하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편한 아빠. 자랑스럽고 마지막 보루처럼 든든하면서도 언제든 투정 부를 수 있는 여유가 보이고 무심한 듯 소연에도 돌아보면 언제나 옆에 와 있는 푸근한 그림자. 욕심이라 탓하기엔 탓할 수 없는 영원한 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꿈이었다. 언제나 못다 채워준 그 꿈이 미안해. 때로는 편이 되어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그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로 변명도 해보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영신은 그 변명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다. 변치 않는 남편의 일상에 지쳐 잃어버린 스스로의 기대처럼 그날부터 영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오로지 침묵뿐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자꾸만 짜증스러웠다. 그렇다고 남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데도 어쩐지 가여운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렇지만 지원을 탓하기는 더욱 싫었다. 부쩍 자사진 남편의 술에 취한 늦은 귀가 그에 비례하듯 전애없이 날카로워진 지원의 자전 투정 무엇인가 그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있을 법도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할 건 없었다. 남편이야 또 승진철이 왔겠거니 싶었지만 이제는 그 철마저 잊어버릴 만치 그녀 자신도 포기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정수보다 그녀가 더 슬퍼했다. 성실보다 능력보다 어떻게 연이 더 먼저이고 애성과 노력보다 발빠름이 먼저인지 분노가 치밀로 올라오곤 했다. 그때마다 정수는 때로는 영공서열이라며 때로는 자신의 무능이라며 그녀를 달랬고 영신은 그런 남편이 더없이 믿어왔다. 그러나 이미 서기관 승진에서부터 뒤처진 남편은 더 이상의 승진을 포기하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그런 포기가 가엾고 안타까웠지만 그 어느 날부터는 점점 그것이 무능으로 다가왔다. 그럴수록 더 끈질기고 오기라도 부려버렸만 남편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것은 허허로움도 여유로움도 아니었다. 영신의 눈에 비친 그것은 다만 비겁한 도피일 뿐이었다. 천성의 부릇대로 책과 더불어 살면서도 정수의 손에 쓰는 유물학이나 고고학과 같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서적들은 점점 멀어졌다. 반면에 소설이나 시집다위의 대중 읽을 거리들은 수시로 책장을 메워 넘쳐났고 영신은 그 넘쳐나는 책들을 정리할 때면 남모르는 가스마리를 해야 했다. 먼지 쌓인 전문 서적들을 고집스레 책상 속에 쌓아두며 남편의 그 잃어버린 욕망과의 보이지 않는 신랑이를 한 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짓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정수는 끝내 놓쳐버린 욕망을 건져올리지 못했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일상만을 걷고 있었대. 언제부터인가 자성이 넘어 술에 취해 들어온 정수는 흔한 대중가요의 노래가락을 흥얼거리더니 요즘 들어서는 낡은 레코드의 헤비메탈곡을 반복해 듣기까지 했다. 영신은 그런 작은 변화 하나에도 삶의 공허를 맛보고는 했다. 엄마 오늘도 봐 벌써 열두시잖아 잠시 조용하던 지원이 시계의 뻐꾸기 울음소리에 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대. 나도 듣고 있어 그만 들어가자. 이제는 영신의 음성에도 짜증이 묻어났다. 그녀는 정말 화가 났다. 보체는 지원의 투정에 대해선지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남편의 대해선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었다. 한편으로는 서글펌인 것도 같았고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인 것도 같았다. 그래도 그래도 차마 딸에게는 그 화를 보이기 싫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더없이 초라하고 천하게 보여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몰골을 틀림없이 후회할 것 같았다. 그건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미처 그녀의 인내가 다 발효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고 정수가 들었었다. 영씨는 못다 사귄 속을 알려라 엉거주 좀 일어섰고 지원은 여전히 보일듯 말듯 고개만 끄덕였다. 영씨는 정수보다 먼저 지원의 눈치부터 살폈다. 옆에선 지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경멸은 아니어도 그것은 분명 경원의 눈빛이었다. 밀려드는 허탈감에 영씨는 정신의 기운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딸에게서 경원의 눈빛을 받는 비참한 아버지. 그러나 그는 분명 자신의 남편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픈만큼 서글펐다. 그만큼 분노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천박한 다툼으로 자신까지 딸의 경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지원 아빠 기어코 그녀가 남편을 불렀다. 마치 남남처럼 어깨를 스쳐 자신들의 방을 향하는 부녀의 모습에 참았던 그 무엇이 붉어진 것이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저와 이야기 좀 해요. 정수는 공연술에 가슴이 다 철렁했다. 무슨 이야기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그만둬. 정수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정말 그렇게 아내가 불러주고 말을 붙여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몰랐다. 그런데도 그의 대꾸는 마음과는 반대였다. 불쑥 내뱉고는 아차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벌써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대. 아빠! 지원의 차가운 외침이 영신의 한계를 여지없이 허물었대. 어서 들어가지 못해? 처음 듣는 생경한 외침들 차가움 날카로움 마침내 정수의 피도 역류하기 시작했대. 지난번 지원의 그 변지가 떠올랐고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의도된 각본으로 느껴졌다. 쾅! 하는 지원의 방문 닿는 소리와 함께 영신의 입에서도 차가운 비난이 터져나왔다. 당신에게 가족들은 도대체 뭐예요? 가족? 흥! 언제 내가 가족이었지? 난 기억에도 없는걸. 그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 아니던가? 싸늘한 정수의 조소에 영신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있을 수 없는 적반하상이었다. 더구나 그런 차가운 조소까지 흘리다니. 내 무엇이 그렇게 당신에게 비난받고 경멸당할 거리던가? 내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했어도 최소한 당신의 남편이었고 자식들의 아버지였소. 그런데 왜 날 무시하고 경원해? 나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그토록 부끄럽고 싫었나? 그래 솔직히 나도 이런 내가 실컷 화났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비굴하고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이것만으로도 난 행복했어. 자리보다는 사람이 좋았고 더러운 교재보다는 편안한 만남이 좋았어. 친구 술 그게 왜 그렇게라도 기대지 않으면 난 어디에서 삶을 느끼고 숨 쉬라고? 가족 날 가족으로 생각한 게 언제적 이야기야? 당신이 당신이 아이들이 날 가족으로 대한 게 도대체 어떤 거냐고. 봄물 터져나오는 정수와의 울분이 영신에겐 도무지 낯설었다. 마치 그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듯한 남편의 격렬한 비난은 그녀로서는 억울할 따름이었다. 그럼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란 말인가요? 책임? 그럼 그게 내 잘못만인가? 언제 내게 진정 가족으로 따뜻한 웃음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나? 어느 날부턴가 날 반긴 건 무관심과 형식뿐이었어. 당신도 아이들도 모두가 그랬어. 생각해 봐. 어느 한 날 진정으로 기다리고 반가워서 정겨운 인사 한 번 끝내준 적이 있었는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의무처럼 고개 한 번 끄덕이고 그리고는 무심한 본래대로 돌아가 그대로 남이었어. 그게 얼마나 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야. 난 그런 무관심의 경멸 속에서도 내 사랑을 내 다해왔어. 뜻밖이었다. 그 입에서 토해 나오는 그 노여움에 공감하면서도 남편의 가슴 속에 그토록 많은 것이 묻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영신은 순간 배신이란 느낌에 몸을 떨었다. 다 당신 무섭군요. 어떻게 그토록 많은 말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계셨어요? 전 당신 말대로 정겹지 못하고 무심하긴 했어도 그렇게 당신처럼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몇 가지 부탁 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묻어둔 게 없다고? 흥 그건 거짓이야 아니면 착각이거나 아니 그래 그렇다고 해 당신 말대로 무심했다고 해 바로 그 당신의 무심이 나에 대한 철저한 멸시였어. 그래서 무심할 수 있었던 거라고 바로 당신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철저한 멸시 알아? 너무해요. 어떻게 그는 당신만의 일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어코 영신의 울음이 터졌다. 서러웠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기대해왔던 유일한 기둥이었는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그림자였는데 지원의 투정이 듣기 싫어 그 경원화된 눈빛의 억울에 한마디쯤의 항의로 편들어주고 싶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천박해지는 다툼이었다. 서로에게 남을 끈 상처뿐이고 전해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수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희망없는 종말의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제 변명과 제 서름을 토해내는 데만 몰두할 뿐이었다. 지원은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의식적인 투정이긴 했지만 결코 이런 극한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사소한 다툼이 되더라도 잃어버린 대화가 찾아지고 살아 숨쉬는 삶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뜻박이였다. 영원히 돌이키지 않을 듯 끝없는 평행순을 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지원에게는 지나친 독단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얼굴이 실었다.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가 미워지려 했다. 몇 마디의 거친 고함이 더 이어지고 방문이 닫혔다. 지원은 거실에 혼자 남아있을 엄마를 생각했다.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역시 엄마의 작은 어깨가 가날 벽에 떨리고 있었다. 지원의 발길이 엄마를 향했다. 어느새 지원의 뺨 위로도 작은 이슬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 변호사는 경악했다.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자신의 친구에게 그것도 더구나 정수에게 그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의 착오였고 오판이었다. 세상에는 도로 억울한 일도 있다지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정령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봐 남박 오진이야 그렇지? 어? 그렇지? 이봐 말 좀 해봐.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미안하네 정말이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왜 내가 정수에게 그런 진단을 내려야 하는지 요즘 같아선 어사라는 내 직업에 회의가 될 뿐이네. 빌어먹을 다른 병원에는 가보았대? 아니 그 친구 그 짓도 아네. 겨우 처음 며칠 도서관에 간 정도로 끝이야. 도서관이라니 의사보다 의학이 못 믿어왔겠지. 자네 나승의 오진이면 내 틀림없이 고발할 걸세. 원망 가득한 시선의 장변호사가 이빨까지 악물고 독하게 말했다.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싫었던 것이다. 남박사의 씁쓸한 미소가 더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었다. 이봐 그래도 무언가 바락이라도 해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장변호사는 그래도 미련이 남은 모양이었다. 정말 그렇게 아무 가망도 없어? 그만해. 수술 어차피 틀린 목숨 그런 바락이나마 내가 더 해보고 싶어. 그런데 고통만 더 줄 뿐이야. 말이 좋아 최후의 바락이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고통의 가중은 당사사에게는 잔혹한 고문이야. 그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 난 못해. 왜 못해?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정수는 내 친구야. 내겐 단 하루라도 친구의 살아 숨쉬는 삶이 소중해. 잊지도 않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뻔뻔한 만용을 친구에게 부릴 수는 없어. 오히려 친구여서 자네가 용기를 잃어버린 건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야. 그것도 살인의 직무유기. 차라리 내가 그 벌을 받고 싶어. 담담한 남박사의 표정은 무기력의 체념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고통의 인내였다. 그 병신 같은 자식은 무슨 지랄을 했기에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원망의 화살을 장변호사는 그렇게 쏘아댔다. 그래서 타인일까 그토록 경악하던 상변호사도 차첨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부의 감성을 잊는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지원 엄마는 어때? 남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정수의 아내부터 찾았다. 그것은 남아있을 사람에 대한 걱정이기에 앞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대한 순간의 회피라 해야 했다. 아직은 몰라. 뭐야? 정수가 원치를 안았어. 제 나름대로의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 뭐. 그럼 사내는 지원엄마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돌령 정수에게만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려준 거야? 미쳤군. 정수보다 자네가 더 미쳤어. 장변호사의 어이없다는 표정에도 남박사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이봐 가족이 뭐야? 차라리 당사자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고. 무슨 대책? 막상 장변호사도 그 질문에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그건 당연한 순서 아니야?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건 너무 무책임한 판단 이야. 고통은 나눠야 하지. 당연한 순서? 그게 오히려 무책임 아닌가? 내 생각은 다르네. 장변호사의 말을 자른 남박사의 태도가 단호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도 아마 그랬을 거네. 그게 나도 편해. 하지만 상대는 정수야. 내 짐을 덜자고 그렇게 한꺼번에 혼란을 줄 수는 없었어. 지원 엄마 정수 그 두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혼란을 겪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뻔한 결과를 확인하러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며 고통만 쌓아가다가 결국엔 아무런 정리도 준비도 못한 채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난 그런 서글픈 종말은 반대네. 나도 내가 잔인하다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아니 나라면 마지막까지 이성을 놓치지 않겠네. 길었든 짧았든 우리는 나름대로 뚜렷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왔어. 그 긴 질곡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몇 번쯤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을 거야. 그게 왜였겠나? 단순한 힘겨움이나 고통에 대한 도피로 난 아니라고 보네. 그건 아마도 그 순간마다의 재무너지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였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은 가는 거라지만 그런 시건방진 무상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분명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어. 그게 서푼짜리 자존심이 되었든 알량한 오기가 되었든 그거나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네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겠는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야. 당장은 슬픔이 더하더라도 그건 순간일 뿐이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 무엇 하나 그것이 진정 영원한 위안이 되고 살아갈 앞날의 힘이 될 거야. 그게 친구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내 심정이네. 더 이상 가혹할 수 없는 냉정이었지만 한편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기도 했다. 누구나 그런 이성을 욕심내면서도 막상 어느 고비에 쓰는 대부분 포기하는 쉽지 않은 절대향. 그것은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의 고독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추함을 느끼면서도 섣부른 동정에 기대어 위안받고 동정받고 싶어하는 나약함. 그것의 근원은 그 고통과 고독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박사는 스스로 그 악역을 자임하고 있었다. 잔인에도 가혹해도 어줍잖은 동정으로 곱디고운 한 인생의 마지막을 질식시키느니 그 힘겨운 투혼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 뜨거운 우정이었고 고뇌의 결단이었다. 그래도 그 친구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장 변호사는 긴 한숨과 더불어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그 자신이라도 그 길을 바랐을 것이고 또한 그 악역을 마다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했다. 아니야 나도 어제서야 내 생각이 그러지 않았음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네. 어? 나도 처음에는 정수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세상의 남은 한이라도 털어버리고 갈 미친 짓이라도 하길 바랐네. 그런데 결국 그런 미친 짓도 새로운 미련이 될 뿐이었어. 더구나 그 친구는 천성적으로 털어버리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것을 안고 갈 사람이야. 장 변호사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의 어안 눈빛에 남박사는 맥없는 실소를 흘렸대. 그 친구 바람났어? 바람이라니. 장 변호사는 더욱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역시 그에게도 정수의 바람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모양이었대. 여자 바람은 그 친구 스스로의 표현이야. 뭐 여자 하하하 참네 터무니없다는 웃음이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제부터? 아니 도대체 누구야? 심각해? 며칠 전 술집에서 만났어.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심각해. 뭐야? 며칠 전? 하하하 그 친구 제주도 좋네.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웃을 일이 아니면 심각해 보아야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 친구가 유혹했을 리는 만무고 안 그래? 하하하 그러나 남박사의 정색에 그도 오래지 않아 웃음을 거두었다. 그 여자는 정수 그런 상황 알고 있어? 어? 모르는 것 같아. 그럼 관심 두지 마라. 유산 문제는 어차피 내가 처리하게 될 테니까 염려 없고 그렇게라도 마음 기대어 잊을 곳이 있어야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마음에 묻어 안고 갈 것 같아. 그건 공연한 기후야 잠깐이야 곧 돌아와 두고 봐 분명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변호사의 낙관에도 남박사는 여전히 염려하는 기색이었다. 오늘 저녁에 정수와 같이 그 집에나 가보자.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 젊은 친구들 의사 표시가 확실해서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기도 해. 첫 만남으로도 사랑을 느끼면 당장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멀리 간다고 멀어지지는 않아. 괜한 그리움을 주는 이보다 가까이서 보며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게 나아. 그럴까? 그 아가씨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던데 눈빛이 진솔해 보였어. 염려 뭐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요즘 그런 관계의 사건 투성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지원 엄마에게 빨리 알려줘 야지. 장변호사도 끝내는 자신이 안 서는 모양 이었대. 남박사의 염려도 그랬지만 정수의 성품으로 보아 어쩌면 사랑이란 감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운 성품만큼이나 모든 것을 안으려는 욕심 아닌 고집스러운 소박함이 정수에게 있었다. 뭘 지원 엄마에게 알려준다고? 남박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소령의 일을 말하려는 것인가 싶었던 것이다. 아니 암 정수 병말이야. 그렇게 해 기댈 곳이 없어서 그 여자에게 의지하는 거라면 이제 대충 마음의 정리는 된 걸 거야. 상승 문제를 물어온 것도 그렇고 어쩌면 제 스스로 말하지는 못해도 그 때문에 더 조심하며 절제하고 있을지도 몰라. 몹시 힘들고 외로울 텐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절제하느라 괜한 마찰이 생길지도 모르고 남박사도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표정이 어느 만큼은 짐을 털어놓은 듯 보였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에도 남박사의 연락이 있어 그곳으로 나갔던 것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장변호사까지 나와있었다. 한때는 행정사법 의사의 새 국가고시를 나란히 합격하여 고시 삼총사라는 이름으로 우정을 뽐내기도 했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우정의 틀을 넘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다름아닌 통증 때문이었다.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는 통증의 빈도가 사람과 이 만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아직은 남박사가 준비해준 진통제로 고통을 사격할 수 있었지만 그 진통의 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조차 실은 일그러진 모습 그 처참한 몰구를 타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나마 그런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박사가 있어 아직 뼈실린 고독을 절감하지는 않았다. 그 앞에서는 고통을 드러내도 그렇게 수치스럽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친구라는 편안함 보다 그런 일그러진 모습에 익숙할 것이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감출 것 없는 해방감 때문일 것이었다. 사실 이제는 술은 커녕 그 어떤 음식도 반갑지가 않았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장기능의 반역으로 그 뒷 끝의 대부분은 거북함과 통증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수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막연히 기대했대. 편안한 상대라면 그 누구와도 만나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사귀고 싶었대. 그러나 막상 그런 만남에 앞서서는 두려움으로 망설여야 하는 혼란의 연속이었대. 다행히 장변호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대. 특히 소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알지 못하는 듯 했대. 이제 그녀는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소중한 한 흔적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었다. 오늘도 소령은 편하지 않는 따스함으로 그의 외로움을 사귀어 주었다. 그 고맙고 따스한 흔적도 세상 사람들의 시순에는 추한 오해의 대상이 될 뿐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죽음의 문턱에 선 그의 처지에 쓰는 현관 앞에서는 정수가 한참을 망설였다. 벨을 누를 것인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가 쉽게 결정되지 않았어였다. 마침내 정수는 자신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의 전등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 안에 영신이 앉아있던 그 소파가 오늘은 휑하니 비어있었다. 정수는 멍하니 제자리에 멈춰 섰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지원의 방문이 빼곡히 열렸다가 황급히 다쳤다. 미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정수임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회피였다. 한편은 아내 또한 자신과의 대면을 거부해 방 안으로 숨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갑자기 통증이 치밀어 올라왔다. 정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집을 뛰쳐나왔다. 허겁지겁 약봉지를 꺼내 마른 입에 털어넣어 삼키며 그는 더할 수 없는 처절한 고독을 맛보아야 했다. 정수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 화단에 쭈그려 앉았다. 점점 고통의 신음이 잦아들자 이마의 땀을 훔쳐낸 그는 쭉 너러진 사지를 간호지 못한 채 그렇게 한참 동안 맥을 놓고 앉아 있었다. 육신의 기운도 기운이었지만 정신의 혼란 마저 수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어딘가에 몸을 높이고 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자신을 반겨줄 곳은 없었다. 자신이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이토록 처참하게 버려줘야 할 까닭을 몰랐다. 서글픈 미소가 절로 새어나왔다. 소리 내어 통곡이라도 해야 될 것 가끔만 통곡 대신 웃음이 나오는 건 또 무슨 까닭인가. 마음 편히 그 작은 몸뚱이 하나 눕힐 곳 없고 따스한 품속에서 훈훈한 사람의 냄새를 맡으며 환한 아침 한 번 맞을 수 없는 서글픈 인생이 가여웠어 인가. 문득 소령이 떠올랐다. 그녀라면 그 따뜻한 여인이라면 서늘한 저 푸른 달빛을 가려주지 않을까. 주머니를 뒤졌다. 어제 그녀에게서 받은 전화번호 메모지가 아직 그대로 있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정수는 느릿느릿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령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으며 가능한 한 천천히 느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판단이 미쳐 서기도 전에 이미 그의 손가락은 번호판을 누르고 있었다. 짧은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 수화기가 들렸다. 여보세요? 맑은 소령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혹시 한 선생님? 그녀는 용케도 숨소리를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움찔 놀란 정수가 마른 침을 삼켰다. 한 선생님이시죠? 재차 묻는 그녀의 질문에 정수는 그만 아득한 두려움을 느꼈다. 진한 통증의 재발이 눈에 보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그 일그러진 추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다. 아니 감추어야 했다. 정수는 미쳐 그녀의 다음 말이 들리기 전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공중전화 부스를 나서는 그의 가슴으로 허전함과 따스함이 함께 교차되고 있었다. 아쉬움의 허전함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까지 느껴주는 그녀의 따스한 정성 잔잔히 흐르는 입가의 미소가 행복함인 듯도 서글픔인 듯도 하였다. 8. 싸구려 여관방이 기는 했어도 모처럼 만에 맛보는 해방감 때문인지 생각과 달리 밤사이의 통증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다. 사무실 근처 한방 찻집에서 아침 식사로 챙겨 먹은 자축도 괜찮았다. 피로감도 거북함도 오늘은 훨씬 돌했다. 정수는 급한 결제와 간단한 보고가 끝난 아침 낮 질부터 줄곧 생활 정보지 만 매달려 있었다. 아내가 운영할 죄과점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어젯밤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것이 단순히 치밀어 오르는 통증 때문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섭섭한 감정과 이 일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날 밤 다툼의 언저리가 아직은 남아있을 토이니 아내가 어젯밤 거실의 소파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정수 자신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또한 지원의 심정도 언어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와 엄마의 다툼 고성 어쩌면 자신의 민망스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면을 피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분히 딸을 사랑하기 위한 의도적인 생각인 것도 같았지만 정수는 그 생각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백분을 되짚어도 무언가 모를 섭섭한 감정은 떨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부질없는 욕심은 아닐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생에 대한 미련의 소사는 아닌가 아무리 자신을 달래며 채찍질 해도 도무지 떨쳐지지 않았다. 정수는 가능한 생활 정보지에만 몰두하려 했었다. 어제 오후에 들려본 것도 다시 한번 따서보고 꼭 키 같은 업종은 아니라도 적당한 위치의 1층이면 모두 기억을 더듬어 주변의 상권까지 나름대로 파악하는 데만 골몰했다. 그러나 그렇게 마땅하고 적당한 대상이 손뜻 나타나지는 안았다. 강남 공공아파트 단지 입구 1층 죄가점 현 성업중 보증금 권리금 포함 공 억 가격 절충 가능 위치나 현재 죄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마음에 들었지만 도무지 가격이 맞지 않았다. 아무리 절충 가능 이라 해도 처음부터 차이가 너무 엄청나 절충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금매 일일 매상 공만원 보상 따위의 문구로 시작되는 그만그만한 다른 것들은 대략의 위치를 더듬어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긴 성업중이고 그만큼의 매상이 보장되는 점포라면 그 헐값에 몇 주째 계속 생활정보지를 장식할 리도 만무였다. 조나벨이 울린 것은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대. 다른 직원들은 식사차 자리를 비웠고 정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 소화 불량이 심해지며 점점 시장끼도 느낄 수 없었대. 감사합니다. 기획 담당관실 한정수 서기관입니다. 어머 직접 받으시네요? 소령의 밝은 음성이 귓전을 울렸대. 아 잊어버렸던 어젯밤의 전화가 생각나며 정수는 미쳐 뭐라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대. 어젯밤에는 왜 그냥 끊으셨어요? 부인할 수 조차 없게 소령은 미리 단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점심 식사 안 하세요? 소령은 이번에도 정수의 난처함을 들어주려는 듯 자신의 말을 계속 이었다. 예 별로 생각이 없어서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쪽으로 가려다가 점심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전화만 드리는 건데 왜요? 그래도 식사는 제때 해야죠.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끌린 정수는 어느새 스스럼 없이 대답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집에 안 들어가셨죠? 아니면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거나 정수는 다시 숨이 막혀 왔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오늘도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내일도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마침 토요일 이니까 저와 함께 여행 가요. 여행요? 예. 안 그러면 주말인데 호텔방에서 혼자 뭐 하실 거예요? 요즘 술도 피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무료하면 괜히 술만 드시게 되잖아요. 그 글쎄요. 결국 정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 했다. 그녀의 그런 눈썰미는 사람에 대한 진솔한 마음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그 마음에 끌려 정수는 결국 그녀의 섣부른 사랑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수는 안 되는 무책임한 사랑이란 사실을 스스로 즐감하면서도 저 바다 구경 시켜 주세요. 바 바다요? 예 속초 쯤 어때요? 제주도 면 더 좋고요. 허 그 글쎄요.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은 제가 해둘게요. 속초로 할까요? 제주도로 할까요? 일방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소령의 의식적인 행동 이었다. 누군가가 고집스레 억지처럼 끌어가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어떤 선도 넘지 못할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허 정수는 난처한 신혼만 내뱉을 뿐이었다. 아이 한 선생님 제주도로 할게요. 그 글쎄요. 그래요? 그럼 제주도로 예약하고 내일 퇴근 모레비 전화드릴게요. 결국 정수는 그렇게 글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추잡한 퇴폐라는 자책이 들기도 했지만 쾌락과 유의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자위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있었다. 어느새 작은 설렘이 그를 찾아오고 있었다. 결국 자신도 이렇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서글픔보다는 그 작은 설렘이 그를 들뜨게 했다. 남박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벌써 이틀째인 남편의 외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영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어서 그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지루한 식사였다. 반도 비우지 못한 남박사의 식사가 끝나자 영신도 기다렸다는 듯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요? 식사 마저다 하시죠?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남박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남편의 외박에 대한 해명 정도 도구니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영신은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 뭐라고 먼저 말문을 열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남박사는 말을 시작해 놓고도 뒷말을 잊지 못 하고 있었다. 저 정수 어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예. 영신은 수치스러움에 낯빛이 붉어지면서도 다행이란 생각에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게 있다며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남편의 외박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시 침묵이었다. 남박사가 뭔가 몹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저 요즘 정수에게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네? 짜증이 많아졌다거나 체중이 많이 줄었다거나 아예 부쩍 술도 샀고 게다가 말도 짜증스러워 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갑자기 체중을 묻는 그의 질문과 의사라는 직업이 연관되어 떠올랐대. 무슨 일이 있어요? 영씨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물잔을 들었대. 죄송합니다. 그 남박사가 말을 멈춘 채 그녀의 손에 들린 물잔을 지켜보았대. 목을 축인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자 마른 침을 삼킨 남박사가 다시 처음부터 말을 시작했대. 죄송합니다. 그 정수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영씨는 자신의 느낌을 부인하고 있었대. 차라리 귀를 막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아니 자신의 느낌이 틀렸으리라 믿고 싶었다. 어연하게 태연하게 당당히 자리를 지켜야만 자신의 느낌이 틀릴 것 같았다. 무슨 고통을 말씀하시는지 당당하려고 했었지만 끝내는 말을 맺지 못했다. 남박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차라리 그렇게 한 호흡에 맞히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였대. 암입니다. 최장암 말기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어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오진이 아닙니다. 남은 삶은 이제 길어야 4개월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 정신없이 바쁘게 말을 내뱉은 남박사가 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영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남박사의 빠른 말소리 때문에 자신이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3주 전쯤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가 지원엄마에게는 알리지 않기를 원하더군요. 물론 꼭 정수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정수의 마음 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천지가 개벽 한다 한들 이보다 더 혼란할까 눈앞은 별빛과 어둠이 함께 어우러져 정신없이 돌아갔고 귓전으로는 세상 만물이 구함치며 죽어가는 잔인한 신음의 고통이 생생히 울려왔다. 갑분 호흡만큼 전신이 떨렸고 목은 갈라지듯 타올랐다. 아 영신은 가날픈 신음을 토해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래도 남박선은 제자리를 꼼짝없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몹시 화난 사람처럼 벌겋게 상기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쓰러지는 친구의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가뿐 숨만 몰아쉴 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듯한 그의 무반응은 결코 그녀의 등 뒤를 소파가 바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화가 나 있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죽어가야 하는 바보 같은 친구에 화났고 의사라는 거창한 명패를 걸고서도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멀거니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무능에 화났고 그 고운 남편의 엄청난 변화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그토록 상에 문드러 지도록 내팽겨 쳐둔 친구의 아내에게도 화났다. 그 딸도 그 아들도 하늘을 상대로 제대로 변론 한 번 못하는 이름뿐인 변호사에게도 화났다. 으 후욱! 짐승같은 포효의 신음을 토해낸 남박사가 거칠게 탁자를 후리치며 얼굴을 묻었다.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신음소리에 놀라 주르르 두벌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 저녁에는 안 오신다던데요. 언제 그랬소? 점심때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올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묵었던 방 좀 봐도 될까요? 보면 뭐예요? 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소까지 해놓았는데 여관방 다 똑같죠. 여관 송어분의 말이 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신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내일 또 올지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도 집에는 더러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남편의 그 안타까운 흔적이라도 찾아야만 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제는 한순간 한틈이 아쉽게 느껴졌다. 남 박사가 그런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송어분에게 힘주어 말했다. 그래도 좀 봅시다. 영신의 표정은 남 박사 아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너무도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세요? 이틀 동안 혼자 있었어요. 전화도 한통 안 쓰고 잠만 자고 갔는걸요? 사실 이부자리만 기면 됐지 청소도 할 게 없었는데. 앞서 걸어가는 종어분이 묻지도 않은 말을 조절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부정의 증거를 잡으려는 아내와 가족의 그렇고 그른 방문점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이 방이에요. 보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방을 가리킨 송어분이 별 관심 없다는 듯 휑하니 돌아섰대. 먼저 퀵퀴한 냄새가 콧전을 자극했대. 한 걸음 앞선 남 박사가 벽에 붙은 스위치를 올리자 끈뻑끈뻑하며 낡은 형광등이 켜졌다. 욕실문도 방문도 모두 열려있었대. 영신은 먼저 욕실부터 둘러보았대. 여기저기 깨진 흔적의 타일들, 스테인리스 선반 위에 얹혀있는 낡아 빠진 하얀색의 소건 두 장, 변기 위의 두루마리 휴지 한 개, 빛바랜 푸른색 플라스틱 휴지통, 세명기 위의 싸구려 세수비노 한 개, 쓰다 남은 치약,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남편의 흔적은 없었다. 심지어는 욕조에 남아있는 물찌꺼기까지도 남편의 그것은 아닌 성 싶었다. 다시 남 박사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설진한 두꺼운 커튼이 더욱 어두운 것은 비단 그 색깔 탓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커튼 처진 창문 아래에 놓인 갈색 무늬목 문갑, 그 위에 자리 잡은 검은색 구형 티브이, 때 묻은 빨간색 전화기, 스테인리스 쟁반, 그 위에 잿돌이, 성냥 휴지, 이불장, 그러나 이불장 안은 차마 열어볼 수가 없었다. 이 퀵히하고 어두운 방에서 남편이 설마 편안함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영신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믿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어서 참고 견디던 눈물이었는데. 가, 가여워서 어떡해요? 모두,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그 여의 외로움도, 지원이도, 희원이도, 모두, 모두요. 흐느낌에 파묻힌 그녀의 음성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셨대. 우리 모두 아직은 울 때가 아닙니다. 모두 끝난 다음에, 그때, 그때에. 잔인의 시려 애쓰는 의지와는 달리, 그도 말끝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남박사는 조금 전, 영신이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혹독한 비난부터 퍼부었었다. 그동안의 무심함과 별거 아닌 별거, 지원의 편지, 지금까지 정수와의 가슴을 후벼받던 작은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들먹이며 혹독히 비난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눈물을 막을 유일한 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 원망스럽기도 했어였대. 그리고 많은 당부도 했었대. 무엇을 하거나 남은 시간은 짧은 순간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이들에겐 희생이 아니라 아쉬움이라고. 가능한 한 아른채도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물도 비치지 말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그러나 이미 남박사 자신부터 그 모든 약속이 얼마나 공허로운 것인지 절감하고 있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